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이 FOMC 의사록의 반응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왜 이럴까요? 아니, 시장에 이제 범 내려왔죠. 범이, 큰 범이, 호랑이가 내렸는데. 이런 범이 오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대차 대접표 축소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12월달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의논했을지는 아무도 모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장이 이거는 충격적이다. 지금 거의 8조 달러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GDP의 35%예요. 이거를 20%까지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차 대접표 축소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채권 만기가 오면 롤러버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극격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부분은 호수에다가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그 물이 그대로 유지되게 해주는 거고 물 빼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 빼기가 양적 긴축입니다. 그래서 콘토테이티브 타이트닝. 타이트닝에서 큐티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자라보고 놀란 솥뚜껑 얘기가 나오는 건데 버넨키 의장 시절에 2013년도에 사실 언급 하나 한 것 갖고서 채권 시장에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큐티를 했어요. 그게 잘 아시지만 2018년도 증시의 폭락이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놀라는 부분들로 가고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계속 연준 의사들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가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게 뭐냐면 계속 윌러 이사 같은 경우는 대체대표 조정 시기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올해 여름까지는 대체대표 축소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계속 축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월의 승부수가 여기에 좀 섞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뭐냐면 시장 신뢰를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시장 신뢰가 지금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챌린지가 갔었거든요. 아니다. 이제 파월이 딱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우리 대체대표 축소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제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제압하는 데 이것처럼 좋은 거 없거든요. 이건 단칼에 들어가서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지금 같이 섞여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금리 상승은 사실 호환기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밀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되는 데에 대해서 우려는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꾸만 정부에서 민간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을 사니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독립성과 일단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양적 긴축 정책의 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진짜로 파월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승부수가 이걸로 해서 먹힐 것인가 한번 봐야 되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벤 버넨키 의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발작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긴축 발작. 그래서 채권 시장 폭락했죠. 주식 시장 완전히 2018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승부수로 갈라 그러면 빠른 금리 인상을 해버려야 돼요. 지금 3월에 우리가 얘기 듣기엔 65% 정도의 확률을 갖고 3월에 금리 인상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거의 90%, 80%, 90%까지 3월에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측을 전체 방정식에다 넣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부수로 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채권 매입하고 채권 매도를. 이거 장기물로 갖고 가면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역내포하고 지금 초과 지준율에 대한 금리를 좀 올려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압박 수비를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1월 25일이 FOMC 차기 회의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연준 의사록 지난 12월 작년 연말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금리 인상만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까지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시장의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금리 인상 3월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